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 반쯤 강릉 사천바다 앞을 지나던 관광유람선에서 바다로 사람이 빠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유람선에 탄 65세 조모 씨가 바다에 빠지자 선원 김모 씨 등 두 명이 구조에 나섰지만 사고 30여 분 만에 조모 씨는 심정지 상태로 선원 김 씨는 저체온증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목격자와 유람선 운행선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오전 10시쯤에는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의 임도에서 1톤 트럭이 추락하며 운전자와 동승자 등 두 명이 중상을 입어 원주 기독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만으로 12개의 의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이 오늘 춘천 MBC 공개홀에서 강원 지역 당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국 대표와 강원 출신의 당선자 등 모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부탁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와 고용 등 각 분야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분단도인 강원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강원도당을 창당하는 등 조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이야기를 그린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많은 관심 속에 상영을 마쳤습니다. 극장을 지키려고 영화를 만든 시민들은 부당하게 철거된 아카데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60년된 단관극장. 이 극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원주 시장이 바뀌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원주시의 아카데미 극장 철거 결정에 맞서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3명의 화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옴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맞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많은 영화인과 관객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상영을 마쳤습니다. 영화를 만든 이들은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극장을 기억하고 또 극장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겪었던 것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커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어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영화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장을 만들어서 소개할 수 있는 창구를 영화는 전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열리는 춘천영화제와 서울상영회가 확정됐습니다. 제작자들은 부산국제영화제, 정동진, 서울 독립영화제를 포함한 국내외 영화제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 더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극장상영과 야외상영, 학교를 포함한 수뇌상영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한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더 대형화되고 확산된 그런 힘들이 모여서 이 문제들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극장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영화로 기록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출신의 민족문화운동가인 차상찬 선생을 알고 계십니까?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날 재정을 주도한 언론인이기도 한데요. 차 선생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 고향 춘천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춘천 공지천 조각공원 차상찬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찬 선생은 1888년 지금의 송암동 인근 자라우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언론인이자 교육자, 역사가와 민속학자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일제에 항거한 민족문화운동가로 명성이 높습니다. 차상찬 선생이 편집인이자 발행인으로 몸담았던 잡지개벽 일제 저항정신이 담긴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드래도 봄은 오는가가 개벽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잡지개벽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감될 때까지 490편이 넘는 시와 소설을 담아내며 민족문화의 혼을 지켰습니다. 차상찬 선생은 어린이 권리 7가지 당부를 채택하는 등 어린이 인권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날 재정을 주도한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이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자는 움직임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2012년에는 차상찬 기념사업회가 출범해 학술대회와 시민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차상찬 선생은 잡지개벽에서 나는 강원도 사람이다. 강원도에서 뼈가 굵고 살이 컸다라고 했을 정도로 애틋한 고향사랑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유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모여서 강원도의 어떤 계몽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죠. 차상찬 선생이 활동한 지 100년이 지나고서야 선양사업이 시작됐지만 강원도와 춘천시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4,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500만 원 줄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2024 강릉 단호제의 신주미 봉정 신주비키가 열리면서 강릉의 단호제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열린 신주비키 행사에서는 강릉 단호제 보존회 신주미 봉정 행렬이 대도부 관아 동원에서 지심받기와 부정구슬한 뒤 강릉시장에게서 쌀과 누룩을 내려받았고 7사당에선 제관들의 신주비키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22일에는 대관령 산신과 국사 성원신에게 재례를 지내고 국사 성원신을 모셔 대관령 국사 여성 황사에 함께 모시는 봉안제가 이어집니다. 올해 강릉 단호제는 소사라 단호를 주제로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강릉 남대천 행사장에서 열리며 시민 참여 확대와 공간 변화, 그리고 물가 안정 대책과 한복 입기 행사 등이 추진됩니다. 도로공사가 강원권 최초로 전면 통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중앙고속도로의 남원주 나들목에서 만종 분기점 구간의 보수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기본적으로 이달 말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의 정체를 줄일 방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공사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원주국토청은 국도 우회도로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에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는 전면 통제를 하면 82일이 걸릴 공사를 열흘로 단축할 수 있다며 올초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에서 만종 분기점까지 6km 구간의 전면 통제 공사를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